백화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화주는 많이 먹던 술이기 때문에 무난도 19가지 레시피가 나와있구요. 그 관련되서 역주방문 하나, 역주방문 둘, 역주방문 셋, 주찬 넷, 주찬 다섯, 규합총소, 임식티미방, 수은자빵, 도수은자빵, 산림경제, 박해통호, 문주법, 조선무쌍신신요리제법, 주방문, 주방문, 주방문초, 규합총소, 임원 16집 보양지 이렇게 해서 19개의 레시피가 나와있습니다. 백화주 역주방문 저자미산 1800년대 중협이구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스를 빚기, 덫을 빚기, 7일이 지나면 수직 있다. 역주방문 1에 나온 내용이구요. 역주방문 2에 나온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파료제, 서기미도 있네요. 조리법입니다. 위스를 빚기, 덫을 1차, 덫을 2차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역주방문 3번째 레시피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간단하죠. 문역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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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있구요. 이렇게 나와있구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덫을 빚기, 덫을 빚기에서 이렇게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주찬 2번째 레시피입니다. 문역문입니다. 문역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날도 말 다섯대를 더 빛깔과 맛의 아름다운 글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덫을 빚기에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나무가 필요합니다. 규합총서 빙어각 2시 1815년경 나무가 필요합니다. 규합총서 고문으로 작성한 원본입니다. 이것도 화면이 큰 것 태블릿이든 모니터든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영상은 1920x1080으로 퀄리티가 좋게 작성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일반 스마트폰도 좀 큰 거로 보면 볼 수 있지만 눈이 아플 겁니다. 그래서 태블릿이든 노트북이든 모니터든 큰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문이구요. 번영문입니다. 상세하게 나와있구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14번까지 상세하게 이렇게 나와있구요. 나중에 뒷부분은 팁 설명들이 있습니다. 일시정지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음식 음식 디미방 안동 장시 1670년경 공문 원문입니다. 백미 두구말 나와있구요. 번영문입니다. 조리법 조리법 미술 덧술 20일 이상 지나면 사용할 수 있다 나와있습니다. 수은 수은자빵 김이유 1500년대 초 고 공학 생선 영어 형 이뤄 포함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수문작방 두번째 레시피는 원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있구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빗기, 덧술 빗기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릇은 반드시 끓는 물로 씻어서 사용하고 생수를 씻어서는 안된다. 다른 날에 개봉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팁이 나와있습니다. 산림경지 홍만선 1700년대 원문이구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티베는 꽃이 많이 들어가면 맛이 좋지 않다. 꽃에 술법과 누룩을 섞고 밑술에 넣어 익힌다. 꽃술이네요. 밖의 통곡 저자미상 18세기 이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온갖 풀과 꽃을 삶아 집을 내서 술을 담근다. 마시면 각종 병을 치료하고 장생할 수 있다. 여름철 온갖 꽃을 따는데 그늘에 말리기가 어려워 매핏에 말려도 된다. 술을 담그려면 술 한마리에 꽃 반근 혹은 쇠내양을 세워간다. 꽃이 너무 많으면 술 맛이 안좋다. 꽃을 밥과 누룩에 잘 섞어 이미 담근 술에 넣어 속성들 마신다. 사람 몸에 아주 좋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온갖 풀과 꽃을 삶아 집을 내서 술을 담근다. 여름에 온갖 꽃을 따는데 그늘에 말리거나 햇빛이 말린다. 쌀을 불러 쪄서 밥을 하여 꽃과 누룩에 섞어 이미 담근 술에 넣어 숙성한다. 꽃이 너무 많으면 술 맛이 안좋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온주법 저자미상 1700년대 곰은 원문입니다. 번양문입니다. 이제 보면은 술을 만드는 방식으로 꽃 세대식을 넣는 것이니 찹쌀 세마는 한제가 된다. 먹으면 폐부가 건강해지고 무병장수하고 음식을 먹지 않아도 얼굴이 좋아서 장수할 수 있으며 자식을 못 낳는 사람은 자식을 낳는다. 이렇게 나와있구요. 연꽃, 청양꽃, 산수꽃이 으뜸이니 많이 술로 담근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조동무쌍 신실 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53페이지 백화적 백화양이라고도 나와있구요. 고문입니다. 원문 번양문입니다. 백가지 병이 다 낫고 오래 산다고 한다. 대단한 백화주인데요. 조리법 꽃을 밥에 버무린다. 쌀 한 마리에 꽃 2분의 1금가량 혹은 3분의 3에서 4량이면 된다. 이 누룩을 철 밑에 넣어 있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주방문 위상 1923년 백화주 여섯말 비집법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백미토말 백세하야밤자에 가로처허 물섬아를 가장 끓여 담가여 짜가 얻은 가로노룩 서대 진가룩 서대 쳐 넣었다가 이렇게 나와있구요. 번양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이 있구요. 덧술이 있습니다. 치를 후에 쓴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주방문 두번째 여기서는 열두말이구요. 술 열마를 빚으려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있는데요. 식으면 밀가루 안되도록 한대 사오는데 백번중에 한번도 잘못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있구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이 있구요. 술 열마를 빚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독이 필요합니다. 주방문 세번째 요거는 세말 빚을 때 방법입니다. 포문입니다. 포문이구요. 번영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술, 덧술 해서 세말을 만들구요. 치를 후에 쓰고 물을 한대씩 돌면 맛좋은술이 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주방문초문원에 미상이구요. 저자미상이고 1700년대입니다. 백화주법에서 원문 나와있습니다. 번영문입니다. 백화주법은 수시로 만들어 먹는술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있구요. 조리법 미술, 덧술 1번부터 4번 1번부터 2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교합총소 술방문 빙어가 19세기 초구요. 원문이 상세하게 고문으로 나와있죠. 겨울에 매화동백으로부터 익년 익년 추구까지 해가지고 설명이 상세하게 해서 더 좋은 일이라 나와있구요. 번영문입니다. 겨울에 매화동매 그래서 더 좋다. 이것도 글자가 많기 때문에 화면이 큰 태블릿 모니터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 미술 빗기가 있구요. 덧술 1차 덧술 1차 설명이 이렇게 나와있구요. 마지막 팁 있습니다. 구가꽃잎 개미가 뜬것과 마찬가지로 뜨고 향기와 맛이 다른 술보다 뛰어날 뿐만 아니라 원기를 보호하고 효과가 특별하다. 술빗 때 흙은 묶은 구기젓 뿌리와 소나무 마디를 진하게 달인 물을 사용하며 더욱 유익하다. 술빗은 물은 각별히 가여서 강 한가운데 물이나 돌 틈에 꿰는 물을 길어섰습니다. 소나무 세수를 말렸다가 긁어 데쳐서 밑에 넣고 후추를 굵게 갈아서 주머니에 넣어 가운데에 넣으면 더 좋다. 이렇게 상세한 팁들도 나와 있습니다. 봉지, 항아리, 집불, 주머니가 필요하겠습니다. 임원심족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초 구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동의보감에 이르기를 해서 백가지 풀과 꽃은 백가지 병을 치료하고 장생하여 신선이 되게 한다고 했다 해서 정보살리경제 이르기를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사람이 이롭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방법 1과 방법 2가 있는데요. 1. 백가지 종류 풀과 꽃을 취한다. 2. 엄지에서 말려 삶아 즙으로 술을 빚는다. 2. 백가지 꽃을 따서 엄지에서 말린다. 3. 여름철에는 엄지에서 말리기 힘들면 볕에 말려도 된다. 4. 쌀 한마리에 꽃 반근 또는 3, 4양으로 술을 빚는다. 2. 꽃을 취해 밥과 누룩을 잘 버무려 술단지에 넣고 있길로 기다립니다. 4. 꽃이 많으면 맛이 좋지 않다. 5. 공통사항은 꽃을 너무 많이 넣으면 맛이 좋지 않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5. 연구 공통사항은 5. 문구공항을 스토리